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5일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2023년이 남았습니다. 아침 이른 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관리비원회가 수개표를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박수도 치고 이러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유튜브 방송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개표를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선관이라는 그런 집단은 평범한 그런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선거 부정을 감행해 왔기 때문에 평범한 집단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낭패를 당하고 속임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송에서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는데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그런 방송은 다시 노예사회로 여러분과 제가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되면은 다시 노예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노예사회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1월 아마 4일 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조선일보가 다룬 메인 칼럼 가운데서 선거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경우는 이게 두 번째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투표자들이 유관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투표지 분류기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탕을 해서 조선일보의 주필을 지내셨던 김대중 주필이 쓴 투표는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한다. 그게 이제 벌써 한 3년 전에 나온 그런 글이고. 일체 조선일보는 메인 칼럼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 교수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참 용감하게도 조갑재 씨의 딸인 조샛별 씨가 엉트리 그런 칼럼이다. 이렇게 해서 현장을 모르는 엉트리 주장이다.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 선거로 문제가 전혀 없는데 왜 캐나다에서 교수생활하는 현장물정도 잘 모르는 송재윤 교수가 조선일보의 엉트리 칼럼을 쓰냐. 이렇게 아주 거친 비난을 조갑재 씨의 딸이 되는 조샛별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가 하니까 이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나 은폐하는 자나 또 선관위를 옹호하는 자들은 일종의 공화국을 배반한 그런 일종의 반란죄 대역죄에 가담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조갑재 씨가 공병호를 보고 사기꾼이다. 뭐 사기꾼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반역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의 수렁 속으로 빠지는 그런 소위 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지금 조갑재 씨와 조갑재 씨 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기꾼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그냥 사악하다는 표현 정도가 아니고 영모죄에 가담한 거죠. 조갑재 씨는 그냥 사기꾼 수준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오늘 다시 노예사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재윤 칼럼이 아주 좋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소위 역사 한민족 역사 5000년에는 특히 조선조는 자기와 동족 자기 민족을 노예 상태로 삼은 그런 아주 가혹한 그런 정치체제가 존속됐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인구 절반을 노비로 삼은 주작의 나라 조선 이런 아주 장문의 글을 송재윤 슬픈 중국에서 변방의 중국몽 변방에 있는 나라가 중국몽을 중국을 닮아가려고 하는 중국을 부러워하는 그런 꿈을 꾸는 11번째 글을 인구 절반을 노비 삼은 주작 한민족 역사의 대부분을 소위 노비제도 노예제도가 어떻게 존속되어 왔는가를 거의 과감없이 송재윤 교수가 필력을 휘둘렀네요. 고대 그리스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게 되면 고대 아데네라든지 아데네와 맞섰던 그런 아주 상무정신이 투출한 그런 도시국가가 스파르타지 않습니까 나중에 스파르타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가지고 인구가 소멸되면서 결국은 그런 힘을 잃게 되는데 스파르타의 경제가 유지되는 것이 결국은 정복전쟁을 통해 가지고 타민족을 복속시키고 타민족을 끌어와 가지고 노예로 삼으면서 그렇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조선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동일한 민족 중에 상당수 여기 제목이 보이는 것처럼 절반 이상을 노예나 노비로 삼았던 그런 아주 가혹한 복정이 그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종식된 것이 가보경장이었죠. 이 내용을 참 잘 썼네요. 아주 잘 정리한 이 송재윤 교수가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지식이 풍부한데 조갑제의 딸인 조샛별이 그냥 엉트리 칼름이다 이렇게 썼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무례합니까 다른 사람 칼름을 두고 당신이 현장 물증도 모르는 무식한 그런 엉트리 칼름이다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그 소위 조갑제 건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칼름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조선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가혹한 노비제 사회였고 여러 차례 명라를 떠나던 성현은 중국은 사람들이 모두 국인 조선인구는 절반이 노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자민족을 여러분들 노비로 삼은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거의 종원을 구했지만 지금 한반도의 절반 이상에서 거의 백성들의 주리를 틀어가지고 북녘 동포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 또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체제를 닮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온갖 여러분들의 나쁜 짓을 다하는 한반도 남쪽의 정치 세력이나 그렇게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인간 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한민족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변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동족을 노비로 삼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여기서 국인이란 독립된 양인으로서 국가에 기속되는 인격체지만 노비란 천민으로서 타인의 재산으로 등록된 예속인을 가리킨다. 제가 여러분들 참 많은 피해 채널에 대한 탄압을 무릅쓰고서도 끝까지 이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준 노예 상태나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것이 바로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선거나 투표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근현대의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 이항의 정통성이 공정한 선거로서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체제인 겁니다.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한 사람들은 저는 대역죄를 저지른 거의 국사범 정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직위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없이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와 선거부정에 여러분들 협력한 자 부역한 자 그리고 선거부정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선거부정을 여러분 애써 외면하는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다 국사범입니다. 내란 범들이고 역모죄 관련된 인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오늘 방송을 보시는 평범한 시민들과 그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런 종류의 바로 노력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갑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씨나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들 그런 사람인 겁니다. 왜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거니까 노예 상태를 이런 80년 전에 우남 이승만 과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탈피 를 했는데 여러분 선거를 못 지켜가 그런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7세기 초반 경상도 여러 지역의 호적을 살펴보면 인구의 40에서 50% 정도가 노비로 등록되어 있고 한때 수도 주변은 인구의 75%가 노비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송재훈 교수가 아주 여러분들 변방에서 꾸는 중국몽에 대한 부분을 이영훈 교수의 실정적 연구에 따르면 고려 말기까지도 노비는 전 인구의 5에서 10%에 머물렀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비 수가 폭증한 시기는 15세기 이후에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 왔어였다. 양반가의 압박에 밀려서 조선 조정이 부모 중 한 명만 노비면 노비가 되는 일천 적천의 원칙을 국법으로 채택한 이후에 노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은 30에 40% 정도가 타인의 재산으로 등재된 기괴한 노비 사회가 되었다. 임진왜란의 일은 터졌을 때 조선 궁궐에 이런 불을 지른 사람들은 외군이 아니었습니다. 한성에 살던 보통 평범한 양민들의 이름들 불을 지르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가가 여러분들 양민들을 수탈과 약탈의 대상으로 삼을 때 국가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선거 공정성 하나를 담보하지 못하고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여름 정당 보조금을 받는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거 부정을 여덟 번이나 치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인지한 상태 그걸 덮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나라 일하는 자들은 백성들을 뭡니까 수탈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섭성이란 것은 참 그것을 지우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여러분들 그게 되면 그래서 이런 조선조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니까 양강바에서 집안의 개직종을 주변의 양부에게 시집을 보낸 이후에 그 자식들을 모두 자기 노비로 삼는 관습이 퍼져나갔다. 이러니 이런 나라에 누가 여러분들 충성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충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길잡이를 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 여러분들 한성에 도착할 수 도왔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조선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정의가 실종이 되고 나라의 여러분 1군의 정치 세력들이 수백억 정도 여러분들 정치 보조금을 받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여러분들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급을 창출하게 되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여러분들 처했을 때 누가 이런 총을 들고 가겠습니까? 다 도망가버리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이입니다. 선거에서 이런 참정권을 박탈 당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항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저항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댓글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 그럼 제가 저항하라고 여러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럼 선동을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숨긴 뜻을 대부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작의 나라 조선에 과연 유교적 인본주의가 있었는가? 홍익인간이나 인내천과 같은 인류적 보편인념을 추구했는가?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대체 어떤 인간관을 가졌기에 인류사 최악의 신분제를 그토록 긴 시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게 5천년 역사에서 면면이 흘렀고 물론 고대 역사에서는 대다수의 국가 여러분들 노비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심한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보경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제치아를 거치면서 겨우 이제 시티전 시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해방이 되고 참정권을 소지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빼앗아가지고 참정권을 박탈하고 자기들이 이름들의 지도자를 옹립하는 그런 새로운 계급의 탄생이 지금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제도를 수계표를 도입한다? 그것을 순진하게 믿는 사람이 억수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겁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비유처럼 뱀 아가리의 이름들 자유민주공화국의 3분의 2 정도가 대가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쉽게 이름들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론생활하다 보면 남편이 이름들 사람만 좋아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맨날 이름들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오면 얼마나 딱합니까? 안 사람이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않아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남조선 선관위가 8번 여름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름 1년 6개월이 안 됐을 때 여름 실시됐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역대 사상 최고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개표를 한다고 나는 안 믿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아이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당해가 뭡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 분이 글을 남기셨네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국 대통령 이승만의 위세성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자유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대대로 노예제에 굴려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거의 신분을 상승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밀투표가 여러분 다 깨졌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와 기표도장의 이미지 파일에 여러분들 교차를 대가지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간이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 짓을 한 집단이 수개표를 해? 그래 그렇게 순진하니까 맨날 터지고 당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도 여러분들 지금 여론이 분위기가 좋지 않고 하니까 쇼를 뿌리는 거죠. 현대판 양반 계급인 조선노동당 당원들이 2천만 동포를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기막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남조선에 지금 일어날 참이지 않습니까? 이 나선 고조님도 그냥 북조선 이야기하고 역사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나서 지금 남조선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참정권을 박탈해가지고 특정 정당이 연구히 뭐죠? 대다수 국민들을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여러분들 노예로 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출범하는데 그거는 뭐 생각 안 하고 역사가 어떻고 운함 이승만이 고맙고 물론 고마운 일이죠. 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시위 적절하게 송재윤 교수님께서 우리 역사에서 아주 부끄러운 그런 노예사회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했는데 한 번 더 강조하면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 우리는 이 소위 거대한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 세력들이 선거를 뭡니까? 자기들끼리 해먹는 그런 요식행위자 행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그려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